1. 주여와요 1.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일을 행하사 주의 정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같이 읽습니다. 2. 주여와요.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아멘 오늘 사모엘 하 7장 말씀은 구약성경의 제일 중요한 성경이고요. 또 신약성경의 예수님의 복음과 가장 맥이 맞닿아 있는 그런 성경이 사모엘 하 7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약성경의 다섯 가지 하나님과의 언약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언약 중에 하나는 다윗과 맺은 언약입니다. 노아와 맺은 언약도 또 신해산에서 맺은 언약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다윗과 맺은 언약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조건이 되는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약과 신약 사이에 중요한 전환점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언약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을 부르면서 2사에서 43장에 있는 말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찬양을 할 때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는 이유는 바로 이 하나님이 다윗의 언약 안에 두신 이 모멘텀 이 전환점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공부하고 또 제자훈련을 받고 양육을 받을 때 가슴이 뜨거워지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 안에 뭔가 파도가 방향이 바뀌는 그런 힘이 우리 안에서 생겨나기 때문에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이죠. 오늘 그 얘기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생각합니다. 제목은 하나님이 사람을 다루시는 방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큰 주제인데 조금 여러분이 피부에 와닿게 느낄 수 있도록 제목을 줄였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그 방법은 성경의 사람들 그리고 우리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이 해가시는 방법을 축소해 놓은 거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잘 닮아 있어요. 다윗의 많은 시편들 또 다윗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만져가고 빚어가시는 그런 방법이 나타나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제가 둘로 나눠서 조건부, 그 다음에 무조건적인 은혜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얘기를 했는데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이 빚어가시는 그 방법을 조금 더 우리의 삶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먼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다윗을 만져가시는 방법은 무명의 목동으로부터 그를 이유 없이 조건 없이 발탁해내시고 그러면서 그를 중앙무대로 이끌어내지만 이제 자기가 원치 않은 또 자기가 해결할 수도 없는 인연과 또 여러 가지 시련과 절망의 수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를 인도해내시죠. 광야로 도피의 삶으로 현상 붙은 사나이 그리고 인간관계의 수없는 실패들을 경험하고 배신, 좌절 다 경험하게 하시죠. 그러면서 그의 삶을 이렇게 쭉 읽고 가는데 목적이 뭔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할 때 왕이 되는 것입니까? 왕이 되는 것이 최종적인 목적이 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왕이 되어서 행복하게 되는 경우는 많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또 왕을 모든 것을 위임한 왕을 두시지도 않습니다. 왕은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죠.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면 왕은 설 자리가 없기 때문이죠. 금방 암살당할지도 모르고요. 전쟁에서 죽을지도 모르고 그리고 늘 불행하고 빼앗긴 삶을 살지도 모르죠.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열강들 또 가난한 부족들이 호시탐탐 이스라엘의 지위를 노리고 있거든요. 왕이 되는 게 최종적인 목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왕이 되어서도 더 하나님이 필요로 하죠. 그렇다면 다윗의 생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던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다윗 집어치우고 여러분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를 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제일 먼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윗을 순전하게 만드신 거다. 순전하게 만드신 거다.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 보면 공통적인 거 하나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공통적인 것은요 순전하다는 거예요. 순전하지 않은 것은 뭘까요? 교활한 거죠. 교활하다는 말이 너무 나쁜 말인가요? 그러면 생각이 많은 거죠. 그래서 의심이 많습니다. 또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조급하죠. 다 같은 말이에요. 불안하고 조급하고 두려워하고 의심이 많고 그래서 생각이 많고 그래서 꾀를 의지하죠. 그러니까 자꾸 움직이고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교활해지는 거죠. 영악해지는 거죠. 소위 세상적이 되는 거죠. 그러면 잃어버리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순수함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순전함을 잃어버려요. 순전함이란 뭐냐면요. 단순한 거예요. 밝은 빛을 보면 환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의심이 많고 두렵고 조급하고 믿지 못하면요. 환해질 때 오히려 마음은 어두워져요.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하셨죠? 환할수록 마음이 어두워지고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유행했다는 코로나 괴담이 뭐예요. 백신 맞고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은 몸이 안 좋은 사람이다. 그리고 건강한 사람은 무지 아프다. 그러니까 주사 맞고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은 그래 나는 몸이 약한 거예요. 내가 얼마나 몸이 약한지. 그럴 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럼 아무렇지도 않은 모든 사람들은 다 지금 죽음의 일이라는 병을 앓고 있나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이게 사람들의 심리를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불안한 거예요. 마치 내가 건강하다 그것을 폭풍 속에 전야처럼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검사하면 뭐가 나올지 몰라. 그런데도 검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무슨 청천병력 같은 얘기를 듣게 되면 어떡하나. 우리 의사 집사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건강검진을 얼마나 자주 해야 되느냐. 그랬더니 거기에 대한 통계가 있다고 합니다. 미국에 있는 어떤 마을을 모집단으로 해가지고 정말 전원을 모든 사람을 검사했대요. 모든 사람을. 건강검진을 해가지고 다 샅샅들이. 우리 뭐 CT도 찍고 MRT도 찍고 그렇죠? 다 찍고 피검사 모든 거 다 검사하니까 정말 대부분의 사람들에게서 문제점이 발견됐고 그리고 그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높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조사의 목적은 뭐냐면 검사를 그렇게 전원이 하고 많이 하고 또 자주 한 사람들이 그러면 질병과 큰 병과 이런 데서 벗어나고 건강하게 오래 행복하게 사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건강검진을 6개월마다 하면서 계속해서 컨트롤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편안하고 안심하고 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거죠. 오히려 훨씬 더 예민해지고 거기에 대해서 조그만 것만 잡히는 게 뭐지 이거? 여보 이거 잡히는 거 한번 잡아. 아 먹이 뭐야? 근육이 뭉친 거지. 아니야 아니야. 이게 어제 없었던 거야 이거. 그죠? 여러분 남의 얘기 아니죠? 옛날 할아버지들 그런 얘기 했어요? 그런 얘기 안 했어요. 지금 내일 먹을 것도 없어. 이거 뭐 만져볼 틈이 없다고요. 단순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게 됐다는 증거는 아니죠.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은 우리가 단순해진다는 것입니다. 무지하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순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그와 같은 일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목마른 사슴처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눈은 잘 보이지 않고 귀는 밝은 양처럼 만드셨습니다. 풀립에 매달려 있는 이슬방울처럼 위태로운 생명처럼 그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의존적이게 하셨습니다. 의존적인 사람은 단순해야만 의존적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키는 대로 하고 주는 대로 먹고 그 다음에 인도하는 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의존적인 사람의 특징이에요. 의존적인 동물의 특징이에요. 그렇죠? 양은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가는 거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전적인 의존과 신뢰를 갖게 하셨습니다. 권한과 시련을 통해서 그렇게 하셨어요. 권한과 시련은 가장 좋은 훈련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권한과 시련을 딛고 왕이 되죠. 왕조를 이루고 예루살렘 성을 수도로 세우고 하나님의 법괴를 가져오고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볼 때에 그는 하나님 앞에서 행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행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길이 절벽 위를 이렇게 걸어가는 건가요? 파도 위를 이렇게 걸어가는 건가요? 아니죠. 현실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그 현실의 삶을 살아가는 것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는 것 두 가지가 서로 별로 괴리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모순되게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딱 한 가지 순전하기 때문입니다. 순전함이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이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저거 저거 밥 먹을 때 기도하네요. 저거 가증스러운 거 저거. 무슨 이유가 있어서 제가 지금 교회 다닌다는 걸 티내고 있는 걸까? 아니면 습관적일까? 쟤는 저거 제가 저거 믿음이 있는 애야?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죠. 그렇게도 보일 수도 있겠죠. 그런가 하면 뭐 일할 때도 막 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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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뭐가 안 되면 막 열도 내고 그랬는데 저 친구가 식사를 하면서 기도를 순전하게 오래 해. 기도를 하는 거가 오 왠지 어울려. 옛날에 우리 교회에서 정말로 전도 회사 사람 다 전도하고 그러면서도 또 회사에선 일을 열심히 하고 소리란 소리는 또 다 지르고 그런 분이 계셨잖아요. 그래서 뭐 반응은 두 가지였어요. 저분 떠나면 우리는 이제 교회 안 나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안 가는 거다. 저런 사람 때문에. 그런 사람도 있었고요. 어떤 분은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저 성질에 저 성질에 저분이 새벽기도 안 하고 그렇지 않았다면 그렇게 할 수 없었을 거다. 하고 저분은 보니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저는 두 번째 쪽에 비중을 실어요. 오래된 분은 알 거예요. 누군지. 결국은 그분이 다른 나라에 가서 사원들에게 소원 수례를 받았어요. 정교를 강요한다. 그래가지고 그분은 막무가내예요. 그 밑에 있는 그분이 전무니까 상무든 부장이든 상관없어요. 걔 나와야 돼. 계속 예수님 한 번 믿어봐가 아니라 그냥 걔 나와. 내 얼굴 보고 가. 그런 거예요. 안 그러면 불이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는 제가 못 들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나오는 거야. 나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전에 슈발바 교회 로비에 있으면요. 이렇게 모여 있어요. 왜냐하면 도장 찍고 가야 되니까 딱 모여 있으면 그 시장님이 이렇게 가시잖아요. 제가 가면 어? 목사님니까 인사드려. 그분들 다 인사해야 돼요. 인사해야 돼요. 평소 새벽 기도 때 새벽 기도인데 양복 쫙 입고 기름 쫙 바르고 나와요. 새벽 기도 하자마자 바로 출근해서 이제 사원들을 못 살게 구는 거죠. 그런데 그 모습이 만약에 무신론자들이나 교회 적대적인 사람이 본다면 야 세상에 진짜 우스워 보일 수도 있죠. 어차피 제 눈에는 멋있게 보여요. 멋있게 보일 수 있다는 그 이유는 뭐냐면 단순함과 순수 순전함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 다니고 이렇게 하는 게 남들에게 어떻게 보일까 늘 그렇게 하면서 옷을 갈아입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좀 헌신적이면서도 좋은 모습으로 보일까 밖에 나가면 내가 교회 다닌다는 게 저 사람 내게 우습게 보이지 않게 해서 내가 어떤 처신을 해야 될까 어떤 옷을 빵집에 가면 내가 어떤 모습을 해야 될까 그렇죠? 딱지를 떼었을 때 불이익을 당했을 때 뭐가 기분이 나쁠 때는 또 내가 어떤 모습은 감추고 또 어떤 모습은 드러내고 그런 게 뭐냐면 교활한 거죠. 만약에 다윗이 그때 당시에 사회 속에서 바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것들을 그때마다 이 모드를 바꿨다면요. 이건 정말 쓰레기통에 버려도 시원찮을 거예요. 그렇죠? 불레색과 싸우다가 또 막 이 사람 저 사람 배신의 칼을 꼽는데 가서 배신자는 처단하고 또 그렇죠? 막 흥정하다가 또 이러다가 다윗은 이 모든 가운데에서 순전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또 다른 사람 있죠. 우리가 지난번에 묵상했던 느헤미아 같은 사람입니다. 느헤미아는 식민지 출신의 페르시아에서 술 맡은 관원 왕의 그 술 기미상궁 하는 거죠. 그만큼 신뢰를 받는 측근이고 또 거기에서 장관이었고 그러다가 식민지 총독으로 부임을 해서 가는데 그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게 조화가 잘 돼요? 잘 안 돼. 조화가 안 돼. 그런데 느헤미아에게서는 조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아에게서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미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지 여러분이 안에서 모두를 갑자기 이모두 저모두 바꿔서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얼굴은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전하고 그리고 담대하고 당당하면 그게 자연스럽고 멋있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아 멋있다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에게는요 쭈뼛거리고 두 문화 사이에서 머뭇먭 엘리아가 소리를 지르는 이스라엘 사람들 언제까지 너희가 하나님과 발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려느냐 이놈들아 하나만 결정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비 올 때는 하나님 편에 섰다 비 안 오면 바할 편에 섰다가 좀 때릴 것 같으면 바할 편에 섰다가 또 괜찮을 것 같으면 하나님 편에 섰다가 이놈들이 언제까지 그렇게 하려느냐 엘리아가 디셉사람의 엘리아가 호통을 치는 것입니다. 노헤미아는 자신의 신앙과 또 페르시아의 관리와 청덕이라는 현실을 그 두 사이에서 괴리를 느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안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그냥 살아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안에서 멋지게 조화가 되는 거예요. 사면 초과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오히려 빛을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그의 삶의 모든 과정에서 신앙적인 순수성과 현실적인 실용성 두 가지 모두 가질 수 있었습니다. 즉 예루살렘 성을 잘 세웠어요. 여부수족 속에게 그 성을 얻어가지고 수도를 세웠는데 멋지게 세워진 거예요. 그걸 세상의 역사가들은 뭐라고 다윗은 야심이 많았다. 그래서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중립적인 지역에 수도를 세우고 그것도 요세로 세우고 철홍성을 세우고 그래서 오래 갈 수 있는 그런 왕조의 기반을 확립하고 하나님의 법괴를 가져오므로 정통성을 확보하려고 하고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려고 했고 그리고 성전을 지어서 정교적인 신앙적인 그런 정신을 강화하고 자기의 왕권을 권고해하려고 했다고 여러분 많이 듣던 얘기죠? 역사가 세상에서 하는 이야기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신리라는 거죠. 신리. 그런데 다윗의 얘기를 읽어보면 모사들을 불러 모으고 지혜를 모아가지고 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야 풍수지리 동원해. 그리고 또 교회 가서는 감사한금 내고 아 믿음으로 합니다. 그런데 속으로는 안 그래. 부동산에게 어디가 어디가 유리하겠어 막 다 또 알아보고 이렇게 저렇게 했나요? 그러지 않았죠.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그냥 가는 거죠. 괴를 가져오려고 하다가 속아 넘어가면 안 가져오고 그렇죠? 그리고 잠시 또 석 달 동안 오베드드미 집에 갔다가 그 다음에 또 가져와요. 왜 가져와요? 이제는 안전할 것 같으니까 이제는 그래야 돼요. 아니요. 그냥 제 생각엔 그래요. 우리가 가진 복음적인 신앙으로 올 때는 그냥 하나님 앞에 소원이니까 가져오고 싶으니까 늦었지만 잘못한 것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하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다윗의 순전함. 그러다 보니까 두 마리의 토끼를 다 갖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신앙적인 순수함도 같고 현실적인 실용성도 같고요. 그걸 머리 돌려서 된 게 아니라 믿음 가지고 사니까 그렇게 마저 들어간다 그런 것입니다. 부부가 닮아간다고 그러죠. 가는 길이 같으니까 꾀를 쓰고 노력을 하고 밤낮 싸우고 밤낮 어디 가서 무슨 코스 공부하고 그래서가 아니라 둘이 삶의 궤도가 같으니까 방식이 같으니까 얼굴도 닮아가고 표정도 닮아가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맞는 얼굴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이 아름다워 보이고 사람들에게 자연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우리들의 자네들이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머뭇머뭇하면서 여기에도 적응 못하고 저기에도 끼지 못하는 그런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존재들이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처음부터 프리미엄 취하는데도 교활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과 믿음을 이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냥 순수하게 구두자의 자세를 취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것이 그에게 늘 감동을 잃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늘 감동을 잃지 않고 구두자의 자세를 잃지 않으려는 것은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게 순수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때문에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한국 교회 세계 기독교 이런 얘기는 여러분이 관심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마음의 감동을 자꾸 잃고 이렇게 때가 묻고 다른 신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도달할 수 있는 어떤 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가는 것입니다. 저는 관념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순수한 체험적인 신앙에서 시작했지만 공부를 하면서 관념적인 신앙에 빠졌었어요. 그때는 저는 아무것도 얻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 얼굴에 자신이 없었어요. 내가 가진 신앙에 대해서 내 얼굴에 대해서 전혀 자신이 없었습니다. 관념 속에 갇혀있는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Nothing.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책 보면 이거 같고 저 책 보면 저거 같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역사 속에서 이 상황을 보면 이랬었나? 저 상황을 보면 저랬었나? 나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어요. 그 관념적인 하나님은 내 손과 발을 조금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삶을 이끌어가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주님을 다시 만나고 복음 앞에 사로잡히니까 복음은 저의 인생을 움직이는 기관차가 됐어요. 그리고 하루하루의 스케줄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삶을 맡기니까 실제로 달리기 시작하고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되는 거예요. 성공하든 실패하든 말이죠. 부딪히든 계속 가든 말이죠. 복음은 실제적인 힘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면서 동시에 축복이에요. 믿음이면서 동시에 현실이에요. 이 두 가지는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현실에서 뭔가 득을 보고 싶어 한다. 관념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는 늘 그런 갈등이 있는 거예요. 현실은 모순이고 고통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진실된 자녀에게 진짜 성도에게는 희생적인 사명만을 주신다. 풍성함을 허락하지 않으신다. 세상적인 거다. 관념적인 신앙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관념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때요? 생각은 무능하면서 생각은 많고 그러나 무능하면서 감정은 냉소적이고 그리고 감동은 없는 정말 상종하기 싫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관념적인 관념적인 신앙을 갖고 살 때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런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바리세인 사두개인 율법학자 그리고 학자도 아니고 사마리아 사람들 그냥 절망하고 냉소적이고 무감동으로 버려진 사람들 그들에게 순수함과 단순함은 찾을 수가 없었어요. 영에서 시작해서 육으로 마친 사람들 몇 대째 기독교 집안으로 내려가면서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에 있지 않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지금 타단함은 장작개비들이 되어가고 있어요. 우리가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야 되는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너무나 큰 축복이에요. 다윗은 축복이에요. 다윗의 생애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만지셔서 늘 활화산처럼 이 마그마가 끓고 있게 만드는 하나님을 향해 늘 눈물이 터지고 무릎이 꿇이 커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삶을 언제라도 던질 준비가 되어 있는 그 인생은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행복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빚어가고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저희가 여러분 보장이 확실히 없는 삶을 살아간다는 건 우리에게 그래서 영적으로 너무나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못하는 게 있나요? 여러분 여러분 뭐 먹는 게 있나요? 뭐가 있나요? 없죠? 인터넷 느리고 병원 퇴민이 빨리 안 돼서 못하는 거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게 없어요. 한국에 가서 진료를 받으면 빠르고 좋고 확실하다. 빠르다는 건 인정 확실한지는 아직 검증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작년 올해 그것 때문에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한국에 가서 다 검진하고 검진하고 그래서 한국은 진단이 빠르니까 여기서 2, 3년간 기다리면서 모르던 병원 가니까 바로 답이 왔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정말 그렇게 됐어요?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확실하지 않은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 가깝게 만드는 거예요. 다윗은 광야에 있으면 하나님과 가까워 졌어요. 그러면서 그는 행복해지고 그러면서 그는 순수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 우전적이 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모예라 7장이 제시하는 큰 주제는 그 다윗이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드리겠다는 거예요. 그게 사모예라 7장 이제 1절 이하에 나오는 이야기죠. 성전을 짓는 것 그것은 또 세상적인 시각에서 보자면 통일 왕국의 중요한 과제일 수도 있죠. 종교적으로 그들이 하나가 되고 안정되는 것 또 통치자에게는 왕권을 안정시키는 수단이 되는 것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또 이스라엘의 목자입니다. 하나님을 예비하는 성전을 짓는 것은 그의 꿈 이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전을 지은 것은 뭐예요? 한국 교회가 자꾸 큰 성전만 지어대는 거기에 전염돼서 그랬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정말 허망한 이데올러기 독일 성도들이 그랬어요. 슈발박타펠 우리가 구제하는 거 있잖아요. 그분들이 와서 우리 그거 주지 말래요. 이승진 권사님 마저 틀려. 우리 돈 그거 1500유로씩 주고 통조림 주는 거 우리 주지 말고 그거 모아서 니네 니네 교회 지라고 그랬어요. 그분들이 그랬어 안 그랬어요. 그랬대니까요. 우리는 아니야 성전이 뭐야 가난한 사람을 돕고 이웃을 돕는 게 더 중요하죠. 근데 그거 섬기는 분들이 와서 니네는 니네 교회를 지어야 돼. 니네 지붕이 필요해.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돈이 없는데 왜 돈이 없어? 왜 돈이 없어나 아니죠. 우리는 돈을 크레딧을 못한다고 우리에게 돈을 빌려주는 은행이 없다고 그랬더니 그분들이 막 흥분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 파스털리 은행이 하는 일이 뭐네요. 은행이 하는 일이 뭐죠? 글쎄요. 돈 예금하고 돈 빌려주고 그렇지. 돈 빌려주는 데가 은행인데 돈을 못 빌린다는 이유가 뭐가 됐냐고 그러면서 우리가 알아보겠다는 거예요. 당신 내 교회가 필요하다. 독일 분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해 준 거예요. 우리의 꿈은 주님의 복음의 플랫폼 된 교회를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성전이 필요했어요. 우리의 성전이 필요하고 또 우리가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열방을 위한 성전이 필요한 거고 그게 우리의 꿈이잖아요. 그게 우리의 이념이에요. 이데올로기예요. 그걸 통해서 뭔가 우리가 뭔가 다른 생각이 있는 거예요. 아니요.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이동훈 목사님도 오셔가지고 우리 교회를 사든지 짓든지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그때는 이렇게까지 욕심이 없었잖아요. 어쨌든 우리 교회가 하나 있어야 되겠습니다.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고 말했더니 요새 한국에 교회 짓고 여론도 안 좋고 그러니까 그러지 말리는 거예요. 그냥 하나 더 빌려가지고 인터넷으로 연결하고 그게 더 복잡하네요. 다윗의 마음은 뭔가가 왕조의 정통성 정통성의 황림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예배하고 영광받으실 성전을 갖는 거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그 얘기를 듣고 다윗의 마음을 알아요. 다윗의 마음이 내 마음이야. 그러니까 왕이요. 원하는 거 하십시오. 그게 뭐 문제되겠습니까? 나는 당신의 순수성을 믿어요. 그런 거죠. 온전히 예배하는 삶 온전히 따르는 인생 복된 인생 일생의 꿈이죠. 제가 오늘 이 말씀 목상하면서 제가 중세시대에 태어났다면 제가 복음을 알고 중세시대에서 살았다면 어떤 생각을 했을까? 그때는 별로 가능성이 별로 없었어요. 중세 때는요 평민들이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제일 적었었던 인류 역사상 제일 어려웠던 시대가 중세시대예요. 귀족이나 제후로 태어난 게 아니었다면 힘들었을 거예요. 저는 그랬다면 그 말씀 사랑하고 일평생 아마 동네에서 교회 하나 짓는 게 일평생 신자들의 유일한 사명이었을 수도 있어요. 저는 저는 말씀 사랑하고 일생동안 교회 지면서 살았을 것 같아요. 복된 인생 그때 제가 살았다고 해도 무슨 교황과 선제 후의 갈등 정치와 종교의 갈등 그건 저의 삶의 과제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들이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성전은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갈망이었습니다. 물론 성전은 인간이 자기 욕구를 실현하기 위한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교회 와서 하나님 저에게 이거 잘 되게 해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런 목적으로만 인간이 성전을 이용하려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러나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용할 수 있어요. 지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이용해 보셨어요? 이용이 되던가요 하나님이? 안 되죠. 그래서 누군가가 밖에서 저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모여서 성전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배를 채우려 한다. 배가 채워지던가요? 안 채워지죠. 하나님의 영광이 거룩함이 이 미련한 인생을 압도하는데 어떻게 자기들의 욕망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교회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복음 앞에 서면 말씀 앞에 서면 우리의 잘못이 하나님 앞에 토설되고 나의 약함이 나의 부족함이 하나님 앞에 세개가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이용해 먹어요? 어림도 반푼어치도 없죠. 게다가 하나님은 다윗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다윗의 진심을 알아 하나님은 그런데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백향목 성전을 원하느냐 그렇지 않다. 내가 언제 집에서 거했더냐 장막과 광야에서 너희와 함께 거하면서 행하지 않았느냐 그걸 두고 주석가들이 또 하나님이 다윗이 자기를 성전 안에 가두려 한다고 나는 가두어지지 않는다 나는 자유의 하나님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신학자들은요 뭔가 이해를 잘 못하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 어떻게 생각이 그쪽으로만 도는지 모르겠어요. 정치나 역사책을 보고 성경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를 하고 봐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안 보여요. 보니까 물론 옛날에는 그렇게 좀 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절대로 그렇게 안 보여요. 여러분은 사랑하는 아이가 자식이 밥을 해주고 이렇게 하면 아 이놈이 뭔가 야심이 있구나 그래요? 명의를 낳아가려고 이놈이 지금 계획 1안이구나 1-2는 뭐야 너의 뱃속을 드러내봐 한 번 그런 부모가 있어요. 이게 딱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시지 않죠. 하나님이 얘기하시려는 것은 하나님이 성전을 얻기 위해서 지금까지 그들과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구원의 큰일을 행하셨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은 만민의 구원이고 그리고 너희를 통해서 나의 구원을 나타내셨다는 하나님의 그 큰일을 행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유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뭔가 하소연을 하고 계신 게 아니라는 거죠. 신학자들은 하나님은 돈으로 사거나 통제될 수 있는 분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뭐예요? 까다롭고 변덕스럽다는 거 아니에요? 네 맘대로 니들 맘대로 안 돼.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야. 아니요. 하나님은 자신의 구원 행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알아줘야 할 것은 하나님을 그냥 두려워하고 덮어놓고 예배하고 재물을 바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깨닫고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이루실 일을 생각하려는 거예요. 저는 다윗에게 성전을 못 짓게 하고 솔로몬에게 짓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변덕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 맘대로 안 돼. 럭빛공이 어디로 질지 몰라. 너 안 돼. 왜요? 물어봐. 너는 안 돼. 하여튼 그런 줄 알아. 네 아들이 할 거야. 아 그래요?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보다 더 큰 선물을 주시려는 거예요. 지금 성전 짓는 게 너에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니라 너를 통해서 내가 무조건적인 은혜를 시작하고 너를 통해서 이제 위대한 전환점을 이룰 거라고요. 하나님의 그랜드 플랜 열방을 향한 제사장 나라를 이루는 바로 그 시작이 다윗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성기를 읽으면서 답답한 거 뭔지 아세요? 그들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속 시련과 어려움을 통해서 또 하나님과 동행해 가는데 그들이 전파를 못해요. 그냥 교육만 받으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만 당겨 계속 학교만 다녀. 중간에 전학 갔다 오고 그리고 막 잘리고 공부 못해서 잘리고 전학 갔다 오고 계속 공부만 하지 일을 못해요. 전파를 못한다고 열매를 맺지 못해. 왜냐하면 그들이 아직 그런 단계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이제 제사장 나라의 꿈을 향해서 열매 맺는 열매 맺는 장사여 이유를 남기는 그런 모드로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 인생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맺고 가는 거예요. 일생 동안 믿었는데 자기 믿음 하나 간수를 못해서 뭐 알겠네 모르겠네 믿겠네 못 믿겠네 밤낮 그 얘기만 하다가 일생을 다 보네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주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조건을 채우기에도 부족한 인생 그래서 구약시대의 신앙을 보면요. 전파되지 않는다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급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제안을 하시는 거예요. 성전 짓지 못하게 한 것은 다윗이 자기만족에 빠질까 하나님 편에서 높아심을 가져서가 아니라 이제 열방과 만민의 제사장 나라를 세우시고 그 구원이 전파되기 위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선언을 하시려는 거죠. 그게 더 중요하다. 이것이 중요하건만 너 무엇을 주느냐. 성전은 네 아들 때에 세워도 충분하다. 나는 이 구원의 구원의 일을 너를 통해서 이루어가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이스라엘의 순종에 따라 하나님의 계획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의지가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가시겠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선언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건 뭔 줄 아세요? 이제 다윗과는 하나님이 간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줄로 재가지고 맞느냐 안 맞느냐 그거 따지지 않고 이제는 맞았어. 그냥 무조건 같이 가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풀면 하늘의 수도 풀고 우리가 맺으면 하늘의 수도 맺히고 베드로에게 주셨던 것과 같은 천국의 일세를 주신 거예요. 제가 축복 대박 축복 대망 대박이야 대망 축복 대망 얘기를 한 것은요 이 자신감에 근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백지수표를 주신 거잖아요. 우리는 복음의 은혜 안에 있잖아요. 제가 그래서 사람들이 목사님은 독일이 편하겠네요. 독일이 편해요 제가? 그럼 어디는 불편해요? 한국이 불편해요? 독일이 편해요? 아침에 빵이 좋아요? 국이 좋아요? 빵이요? 국이요? 모르겠어요. 저는요 아직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뭐가 편해요? 주로 빵을 먹죠. 근데 날마다 국을 안 주니까 빵을 먹는 거지. 그렇잖아요. 아니 누가 아니 제 아내가 안 전다는 게 아니라 누가 날마다 국을 누가 줘봐요. 그럼 날마다 국 먹지. 우리는 국 먹고 살아왔잖아요. 근데 독일에서 누가 날마다 국을 주냐고요. 어디서. 그럼 빵 먹어야지. 아 집에 집 앞에 빵집이 있고 옆집에 빵집이 있는데 업그레이드 갔는데 옆그레이드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빵을 먹는 거지. 뭐 독일이 좋아서 빵을 먹어요. 독일이 사니까 빵을 먹고 한국에 가면 그리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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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국을 먹어요. 아니 한국 가니까 국 먹는 거지. 아침에 누가 날마다 빵 줘요. 한국에 가서. 식당에 호텔에 가도요. 빵은 저 구석에 있어요. 컨티넨탈 브렉퍼스트 근데 한국 가니까 또 컨티넨탈 브렉퍼스트 잘 보여지지도 않아. 독일 아줌마도요. 막 샐러드인 줄 알고 김치를 이만큼 갖다 놓고 김치만 먼저 먹어요. 이만큼을 김치를 한 통을 먹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샐러드는 미리 먹잖아. 이 사람들은. 그리고 샐러드 다 먹고 그 다음 먹으니까 김치를 갖다 놓고 다 먹더라고. 내가 막 으으 근데 한국 가니까 또 그렇게 되나 봐 그분들도. 그렇잖아요. 근데 어디가 편하냐고요. 저는 모르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주신 삶의 자리가 여기 있으니까 여기 있는 거죠. 차득하니까 거기는 못 살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살려면 사는 거지 뭐. 못 살 것도 뭐 있어요. 그냥 온도가 뭐 대충 뭐 한 40도 50도 올라갈 뿐이지 뭐. 그렇죠. 말라리아 먹이가 좀 많다 뿐이지. 그리고 음식을 손으로 먹을 뿐이지. 빵에는 모래가 대부분 들어있을 뿐이지. 그래도 양승원 성교사입니다. 코기 사는 데 계속 살아요. 계속 살아. 신사 같은 분인데 계속 살아. 저도 못 살 거 뭐 있어요. 조금 수명이 줄을지는 모르죠. 그런데 못 살 거 뭐 있냐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여기든 저기이든 살 수 있잖아요. 독일이 편해요. 한국이 편해요.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런 거 저울질하지 않죠. 그런 거 저울질하다 인생을 다 보내요.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그런 무조건적인 은혜 이제는 너하고 나하고 무조건 같이 가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뿌리면 내가 거두고 네가 거두면 내가 뿌리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포하고 나가라. 그래서 우리가 선포하고 가는 거예요. 물론 모든 걸 다 선포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미비하고 부족하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라 생각하면 선포하고 선포하고 가는 거죠. 디아스포라 선포하고 선포하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포하고 세상에 모든 가난한 사람 억울한 사람 모든 불이한 사람 다 해결하고 아니요. 우리는 그런 거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원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원 열방이 빛이 되는 것 디아스포라의 등대가 되는 것 다음 세대를 세워 하나님의 역사 구속사를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어디든지 상관없어요. 어디든지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고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면 우리는 선포할 것 왜냐하면 우리는 순전하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우전적이니까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으니까 갈수록 더 하나님께 매여 사니까 은혜의 약속을 입은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해서 이제 너와 내가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와 내가 하나라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대한 이름을 주고 그리고 너에게 한 것을 정해서 그것을 떠나지 않게 하고 확인나게 편안하게 쉬게 하리라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래서 다윗의 감사와 찬양입니다. 성전 못 짓게 했다고 하나님 섭섭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이 내가 뭔데 하나님은 그렇게 내게 그런 은혜를 베푸시나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영원히 하나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이 말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하고 시작한 일은 영원히 기억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신실한 사람하고 사진을 찍었다면 그 사진 잘 안 없어져요. 조심하셔야 돼요. 제 아내하고 사진 찍은 분들 잘 안 없애요. 제 아내가 사진 잘 안 없애거든요. 잘 저장해놔요. 옛날 뭐 옛날 사진부터 다 있어요. 다 저장해놓고 또 거기다 써놓고 비즈니스 하는서도 세일즈맨들도 성실한 사람들은요. 누구 명함 구하는 거 다 버리잖아요. 옛날에 박태성 집사님이라고 여기 주대우 하셨던 분 있잖아요. 그분 보니까 모든 명함을 다 버렸는데 그 명함에다가 그 사람하고 만났을 적에 어디서 만났고 뭐를 먹었고 주요 대화가 뭐였던 것까지 명함에다 다 써놨더라고요. 그 명함이 수도 없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나중에 언젠가 우연하게 그 사람을 다시 만날 때 갔을 때 그 명함 꺼내가지고 그 얘기를 하면 깜짝 놀란대요. 그걸 어떻게 다 기억하느냐고. 신실하니까 성실하니까 그런 거죠. 그거 다 적어놓는 거죠. 오대학 육대주를 다니면서도 그거 다 적어놓고 놓치지 않아요. 신실한 사람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기억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도 눈물도 소원도 결단도 다 기억하시고 우리의 실패와 좌절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그러면서도 내가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실한 사람의 메모리에 저장된 글이나 기록도 사라지지 않아요. 성급하게 삭제하고 딜리트 안 한다고요. 수정해 버리지도 않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다니신다는 뜻입니다. 기억해놓고 그 자료에 아카이브 해놓고 방향과 계도를 끝까지 가겠다고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대신에 무한대 업그레이드는 되는 거예요. 업데이트 업데이트는 무한대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는 걸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그 조건을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마지막 비밀 하나 얼마나 하나님은 우리와 이루어 가실까 하는 거죠. 오늘의 비밀 왜 네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실까? 왜 그의 나라를 너의 아들에게서 그의 나라를 경고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실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계획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은 우리의 한 생애를 통해서 이루실 프로젝트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도 내가 가고 성령을 보내주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성부성자 성령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면서 그 구원의 일을 위해서 서로 다른 역할을 감당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해 세우신 계획은 우리의 한 생애를 통해서 다 완성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그 구원열차의 Forerunner 앞서 달리는 자였습니다. 그는 정말 앞서 달렸어요. 그래서 부지런히 앞서서 앞서서 달렸고 그는 그 완성을 보지 못했습니다. 앞서 달리는 자의 운명은 그런 것입니다. 완성은 보지 못하는 거예요. 성화를 지고 갔지만 폐막식은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알아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그 대신에 분명한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서 시작한 거 우리 자녀에게 우리 자녀가 아니더라도 그 다음 세대를 통해서 이루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이루실 것입니다. 그게 구속사의 흐름이에요. 그래서 사울이 사울이 못다 채운 것을 다윗이 채워요. 다윗이 이것을 두려워하고 알기 때문에 사울에게서 거스리지 못하는 거예요. 다윗의 뿌리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한 혈통으로 예수님까지 이어가시는데 그 중에서 못된 놈도 나오고 불순정한 놈도 나오잖아요. 그런데도 이제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약속을 맺었기 때문에 그 줄기를 변치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못난 놈이 나와도 계속 가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잖아요. 우리들에게도 역시 우리가 못하고 못나고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계속 가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믿겠습니다. 믿고 주님 앞에 인생의 숨을 거둘 때 주님 앞에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고 이 약속이 계속 흐르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부르심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고 가는 거죠. 모세가 그렇게 눈이 청청한데도 비스가 봉을 위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으면서 요소에게 바통을 넘겼고요. 하나님의 일은 그를 통해서 또 또 또 달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시작하신 데아스포라 비전도 달려나가고 유럽 제보구마의 비전도 달려나가고 또 달려나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저보다 좀 더 사시겠지만 아주 오래 사실 건 아닐 거예요. 비슷하게 가가지고 하늘에 가서 지켜보십시다. 유럽의 제보구마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결코 부인하고 포기하지 않는 우리에게 우리가 그 방향으로 간다면 주님께서 이루시리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